오케이지 연출 베테랑 류승암 감독님이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오는데요 세 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우 베테랑2의 주요분들입니다 자리해 주시죠 네 나이크가 있고요 자 2024년 액션범대 수사극 베테랑2 공식적으로 오늘 첫 선을 보이는 자리인데요 황정민씨 기분이 어떠십니까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고 많이 오셨죠 감사합니다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베테랑2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너무 기대하고 아무튼 이렇게 또 좋은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온 베테랑 서두철 형상입니다 정혜인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테랑2에서 박선우 막내 형사를 연기한 정혜인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출 베테랑 류승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베테랑2 연출한 류승암입니다 더운데 저희 시작 보고에 관심과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재밌는 말씀 많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9년만에 돌아온 베테랑2 황정민씨와 감독님의 인사를 들으니까 작품에 대한 애정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